고래가 밥도 안줘 밥도 안준다고 심장한테 꼰질을 거야 딴 권 극복 진화 코인 탱맨킹이 없으면 만들자 직접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아니걸 완타를 몰단 엘리트 잡으려면 쏴야지 하필 강타가 빠진다고 어 난관의 생이다 진화 진화 안줘 뭐야 진화줘요 완타는 기억할 것입니다 개가 기억해봤자 뭐 할 건데요 고래랑 친한 채모 44% 달성했습니다 이 기세로 가면 가을쯤에는 고래랑 친해질 것 같습니다 고래 아이 친해지길 바랍니다 아이 구암왕이 났습니다 아이 뭐야 이걸 왜 힐을 줘 이걸 왜 힐을 줘 이걸 왜 힐을 줘 어 잡수 휴 아 망고 이중타격까지만 넣을까 아이고 유독성하리네 아이고 이 세상에 이 귀한 걸 어디서 가져오셨을까 딜덤약인데 딜덤약인데 에버대 총 바로 집으면 좀 나아지겠지 흘려보내기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어 완타 완타 어디 가서 완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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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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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진화 아니? 이제 차모 강화된 차모를 얻을 수 있겠구만 공개 천탑의 대컨셉이 어디 있습니까 나오면 쓰는 거죠 으악 병법소 사혈 무감 갖다 담뱃대 갖고 싶다 짠 감각 짠 안 나오나 짠 다리 자모는 모으긴 했는데 불안불안하네 야 뭐 일단 나왔을때 뭐 하나 놔야겠지 칼 칼 칼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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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못하죠 수호자식 아유 백날 때려봐라 아이언 크레드가 죽나 아이언 크레드가 죽는다 와 이백 와 난관의생 복사잡고 재물나오면은 진짜 아아 아 병법소 까먹었지 제발 재물 야 이거 다 필요없어 야 너 가줘 인마 너 가줘 인마 네 님 가지세요 미니 사혈 가자 제거만 잘 되면 되는데 미니 제물 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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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나온 것은 기수집 넣으면 얻고 상점을 계속 흘러서 쓸데없는걸 다 태워버리게 만사용품 파워도가 칼칼칼 칼칼칼 와 VJ VJ특공대 화염장벽 아예 흘려보내기가 더 좋은데 화염장벽 필요없겠지 아 근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긴한데 칼칼칼칼 두장을 변화시킵니다 완타스 온전할까? 혈암불 혈암불 나쁘진 않구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아 근데 좀 몇 대 맞다 보면은 뭐가 좀 쌓이긴 하겠지 안 쌓인다 아 제발 젠장 그 1댐 아 지나치게 강해진 카카 과즙 문박 재물이 안 나오네 재물 이거 끝까지 안 붙으면 나 답도 없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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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발이 좀 쓰자 돌겠네 진짜 발이 만쓰게 해주네 아아 사격 아이씨 개꼽네 진짜 돌려서 포싱만 찾자 혈안 또 나왔어 혈안 아 잘 구워졌다 핸드가 손 안줄 수도 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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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돼 이게 당신의 돌려주요 내 참호입니다 아 기회가 방어도를 쌓고 싶은 욕망이 와우 제물 빠따 줘 빠따 제물 줘 연기 타까? 연기 타하면 될 거 같은데 체력 관리하면서 쇠주? 하긴 뭐 쇠주도 필요하긴 하겠다 쌈코스트가 좀 불안불안하긴 하죠 근데 뭐 지금 내기면은 쌈코스트가 또 돌아갈 거 같긴 한데 병법서로 어떻게 해줘 병법서로 어떻게 해줘 병법서로 어떻게 해줘 불엘리트 저쪽에 있는 거 가구 2대기 엘리트 잡기 힘들걸요 재물 맨 밑에 있는 거야 너 뻔하지 그래서 어떤 게 병법서로 어떻게 아 이거 또 포식과 보기 되게 힘들겠네 아니네 바로 나오네 에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으면서 봐야지 잘 먹어야 돼 샘을 줘요 이 도룩 타격 지운 개굴 실명 능숙 아 성급함 널 걸 그랬나 아 뭐 됐어 실명이나 들어 뭐가 성급함 저게 전투 체면 들어오고 올 위험이 좀 있죠 다 나 와 파리 사본 애석하게도 진화가 없습니다. 타락은 필요 없고 위압 대신 실명 쓰고 있고 전투염성 하나 들고 올까? 왕탈 덩어려 아이씨 가면서 포식 강화된 건 좋네 어휴 아이씨 평벌스나가 징 되게 별론데 진짜 제물.. 제물이 빨리 떠야되는데 진화 찾으러 일반 못 갈까? 다 지고 그냥.. 우강강 언제 나오냐? 구애 구애 협력.. 포식 해보려면 또 답답해지겠네 포식 강화된거는 진짜 좋다 아 나 오른쪽에 불 보러 갈뻔했어 에휴 기생 숙격형 부적이 있네 아씨 아 포식각 볼려면 또 한참 걸리겠네 아 귀찮아 야 팍팍 때려면 나 아유 귀찮아 뒤지기 싫으면 포식 봐야죠 핸드 꼬여서 창방 한 창방이 몇 번만 찌르면 바로 글렉작 되는데 남 멤버는 체력밖에 없어 대충 약하자 아 아니 서순이잖아 이거 기사여생이랑 헷갈렸네 거인의 머리도 한입 합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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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꽃다 이러다가 먹기 힘들다 가방 나온건 진짜 좋네 한참 먹을 나이라서 먹기 힘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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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아야한다 창방전 버티려면 많이 먹어놔야해 갓갓파 필요 없겠지 실명으로 충분하겠지 인공물 문제가 있긴 할텐데 참호 빨리 돌리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와우 대박 이젠 실명 부럽지 이게 덱이지 아 채웠구나 아이씨 야마 왜이렇게 채워 인마 완타 데미지 약한거 봐 출려크 다리 참호 진짜 오랜만인거같아 순순히 투왕하라 공허 그만 쳐넣고 으악 공허 그만 넣자 인마 야이씨 저거 매너가 없네 아 공허 그만 쳐넣어 인마 기매너 신고가겠네 이거 아니 자꾸 공허 쳐넣어서 못먹잖아 먹히지 않으려는 까마귀의 몸부림 이걸 전투체벨임 이걸 전투체벨임 까리케이트 뽑았다 난관극공이 좀 불안불안하네요 핸드 말릴거같아 김허 디나 말이옴 앞 김헌 김허 김허 이게 바로 쇠순입니다. 별사탕 먹자. 시원하게 죽인다. 천천히 갑시다. 포식할 건 해야지. 방금 때렸으면 됐나? 아 잠깐만 저거 판금, 판금 어떻게 까지? 야 판금. 몸박 잘 맞춰서 까야겠네. 창방이 어떤 놈들인데 구기할 수 없습니다. 저거 판금. 저거 판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나왔어야 하는데. 아이 귀찮게 보네. 150 찍었다. 편안. 마참네. 손도 깔끔. 진화 제발 진화. 진업진인데 어떡하지. 깰 수 있나. 창방에서 진화 줘야 된다. 갑격화. 진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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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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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역시 재물은 달라 창도 먹고 방패도 먹고 하긴 이거 먹나마나 큰 차이 없게 나겠지 저거 저거 계속 강호도 올렸어가지고 아 나 힘 깎이는거봐 아 잘못 올렸다 힘 개망했는데 아씨 힘 어디까지 떨어지냐 이빨 다 빠지겠네 이빨 다 빠지겠네 피단병 방패도 먹었거든요 어어어어 바리케이드 까지는 썼는데 좀 불안한데 난 저거 무감각 아 무감각을 얘기하려던게 아니었는데 무장해제 썼으니까 맞긴 할 것 같아 하하 하하 화염장 벽틀이나 쳐먹어라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좀 맞을까요? 좀 태워봐야 될 것 같은데. 몇대 맞고 들어오봐서 좀 태웁시다. 좀 태워봐야 될 것 같은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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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빨리 잡아야되는데 시안부인데 그래도 아직 약하네요 심장한 포워드 섭쇠 좀더 버텨볼까 음 약해 약해 짐 메뉴 약해 깨끗 차가운 50힘 그럼 이제 1000 몇 딜이야 67이면은 직접 보면 알겠지 몇 딜이야 저게 원래 이래요 안잡고 계속 깝치면 화냅니다 1035딜 꺼져 썩엉 안죽긴하네 심장보다 아이언클리드가 강합니다 근데 완타가 덱 마지막까지 있긴 썼네 강아지 도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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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젠장 도둑